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입차 등록대수는 17,222대로 지난해보다 1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아우디가 2,376대를 판매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는데 인증 중고차로 파격 할인 판매한 A3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위는 폭스바겐으로 2,277대를 판매했고 3위는 2,052대를 기록한 BMW, 4위는 벤츠로 1,943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